내가 언정이야?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망했다 이씨 이제 댓글 이벤트 컴퓨터 스프리아고든 피파모바일이든 하루에 한 분에게 기프카드 만원을 드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순위가 212이거든요 두 자릿수 한번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10시까지네?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도전? 수 자릿수 하려면 지금부터 몇 연승을 해야되려나? 그럼 땡큐 조일이요 자 퍼펙트 좋았어 좋았어 어 번드 아 그냥 대줘라 그렇지 끝 자아 좋았어 와 이겼어 98위 하하하하 98위 와 2연승으로 2연승으로 98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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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이기면 플레이 가겠다 제발 낮은 티어 걸려 낮은 티어 22승 9패 5무 와 좀 센트한 것 같은데 내가 원정이네 와아아아 망했다 이씨 망했다 아이씨 아니 1접만 안 내주면은 훅쟁이 그렇지ціanden 한점만 안내주면은 우쌩이! 그렇지! 어디까지! 우측 던져! 넘어갑니다! 이것도 똑딱 들려 똑딱? 똑딱! 아 안되네 점수 안주면 몰라 이제 아.. 샛! 4,5,6이 그냥 김동주랑 따로 또 가면 안되는데 아.. 후.. 포르크 홈런이지만 아.. 부터 쳐버리네 진짜 아 저걸 쳐? 저 빠진 슬라이더를? 저걸 친다고? 아이씨 너무 억울하네 이거 아.. 바로 도로 해버리네 아.. 그래.. 내가 7루타라고 생각하자 더이상 맞지 말자 와.. 점수 개 허무하게 주네 진짜 아.. 점수 너무 쉽게 주네 아 점수 너무 쉽게 주네 하이패스터벌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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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 없네 진짜 와.. 엄청 허무하게 점이네 100위권으로 떨어질것인가? 아.. 지금 분위기는 쉽지 않은것 같은데요 이거는 못잡을것 같은데? 팀이 너무좋은데? 아이고 물결 아니 안쳐져요 낮은공인지 다 아는데 안쳐져 과연 100위권으로 떨어질것인가 10위권을 유지할것인가 아 미치겠네 그냥 여기 던지는거 다 알아 여기 던지는걸 다 아는데 안쳐져 그냥 하하 안쳐져 안쳐져 아 미치겠네 아 여기 던지는거 다 아는데 아 됐다 아이씨 이제 됐네 아 너무 억울하네 진짜 여기 현재로 다 아는데 이게 왜 안쳐지는거야? 오 됐다 어 이루 own 이거 위로 위험한데 이거? cers 오우 aux 아아아아 컬을 찔레버렸다 높은공 갑자기 여기서 점수 안타치면은 다시 역적인데 86 아 아 이거 한 점 차로 질 것 같아 분위기가 이거 이걸 쳐? 아 이걸 또 친다고? 아 너무 잘 치네 진짜 아니 너무 사기잖아 인간적으로 이룻 뺄려면 아예 빼야되나 저걸 때려버리니까 그냥 가버리더만 히트했나 오케이 투수가 때릴 수가 없네 아예 아 1,2,3인데 이걸 때릴 수가 있을까? 손동류를 노려 노려도 안 돼 안 된다 노려도 안 된다 따진공 노려도 안 돼 어? 바꾼다 또? 와 또 레전드야 캡 빼결 심지어 수호신도 없어 와 어떻게 쏟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와 안 쳐져 돌겠다 아 스탯이 너무 좋아 아 여러분 안 보이구나 170, 179 막 이래요 스탯이 때릴 수가 없어 좀 빼기 오케이 야 으악 이게 넘어가네 이게 넘어가네 됐어 야 무슨 버스 무슨 버스 자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이거 위학교 한방에 끝내자 이거 제발 살아라 아 진짜 아 와 나이스 비기는 것보다 아 이거 지는 것보다는 비기는 게 낫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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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이스 플라이 오케이 오케이 와 다 친다는데 저거를 돌을 다 쳐버려 그게 더 무서워 됐다 어우 다행이다 어우 비겼다 어우 점수 떨어지겠다 이거 비겨도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갔다 점수 올라갔다 한 번만 더 이기면은 이거 모른다 아 또 걸렸잖아 이씨 와 이겼어 98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기회가 올 쭈빼기 쭈빼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보기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.